Q. separated by. 여보세요 야! 너 내가 전화 끊지말라 그랬지? cake Bryant 터뜨리로 전화하지 Tool 아이 전화 끊지말마마마마냐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얘기 안 끝났단 말이야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난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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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extra importantes 맘만 말라버려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만 말하지 말아봐 제발 내게 좀 바라봐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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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감히 히라저라 더듬니 뭐가 그리 많아 말이야 넌 내 이름은 아니 My name is Fyldo 하리슈와 샘볼 싹 다 뒤집어 널 올래 like king 내가 좀 조용하다가 더 욱하네 성격이 좀 난 스타일 널 죽었어 딱 걸렸어 그만 열 받게 하라고 미리 미리 내가 경고 왔어 단단 잘못한 건 넌 왜 오히려 내게 화를 내 미치고 반짝 보겠어 너때메 미치고 반짝 놀리면 내 정말 네가 뭐라 뭐라 더 들어되는 소리 때문에 정말 좋은 고려가겠어 진짜 알아 미친 거 볼 어디에 넌 내까지 널 가볼 어이없네 진짜 미쳤네 야 야 야 야 전화 끝이 맘만 말라마냐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얘기 안 끝났단 말이야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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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집에서 좀 빚지마 맘만 말라버려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만 말하지마 맘만 제발 내게 좀 돌려봐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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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 말하잖아 끝까지 들어 쩔쩔 뺏고 내세우지마 그까짓 자존심 내가 용서를 빚며 사과하길 바라겠지 미안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네 여긴 아니야 재판장 누가 잘했고 잘못해 나 다 짓지마 이거 쩔쩔 따지고 보면 니가 벌써 잘못인걸 알고 있냐 지난번 난 몰래 만났을때 그 쩔쩔 아니냐 니 니가 하네 쩔쩔 내게도 찬찬 않고 넌 믿은 내가 아 박찌 아 박찌 이만하면 하나대로 알아서 기가 넓은 맘으로 이해해볼게 난 님 간지러워 전화 끝이 맘만 말란 말이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얘기야 가나단 말이야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나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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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발 순통 끊지마 맘란 말이야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 말하지 말아봐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나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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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lie baby the crazy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왜 니가 먼 깃돌이라 전 애들 밥은 같소 baby eh 전화해 돼 e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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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왜 이래 eh yo don't call me 날 그냥 줬네 또 니가 그래 봐 자화가 안풀리고 배겨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거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면 니 좀 참아 참군간 전화하지 말아 전화하지 말아 맘만 말아 말야 제발 성질도 끊지마 진짜 짜증난단 말야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나 어이없네 어 어 어 어이없네 야 제발 전화하지 말아 맘만 말아 말야 너 땜에 잠도 못 자 피곤한데 자꾸 돌아올 것 같아 너도 너무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나 어이없네 어 어 어 어이없네